안녕하세요. 함께 할 수록 정답의 학과는 정답 박정우입니다. 자, 우리 화학원 내신 만점의 정답,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자, 내신을 위한 화학원 개념 강의고요. 이제 2학년 올라간 학생들이 주로 대상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뭐 선행을 위해서 고1 학생들도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통합과학에서 화학을 그래도 접해보긴 했을 거야. 근데 접하면서 아, 화학 어렵다. 아, 어려운데? 2학년 때 내신에 화학이 대부분 다 들어갈 텐데 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학생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치? 선생님, 질문 하나 해볼까? 화학의 시작과 끝은 뭘까요? 아, 정훈구라고? 고마워. 자, 화학의 시작과 끝은 개념이에요. 이게 물화생지 중에 암기가 제일 적은 과목이 화학이야. 다르게 얘기하면 개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화학을 잘 못하는 학생들은 무슨 계산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개념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개념을 잘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 이제 1년간 내신을 위해서 이 겨울방학 동안에 한 번 전 과정을 다 훑어야 돼. 전 범위의 개념을 한 번 제대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 3월에 이제 내신 들어갈 때 그때 편해질 수 있어. 그래서 이 개념을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선생님 말 말고 여러분들 선배들 말을 한 번 보여줄게요. 수능이 끝나면 선생님한테 많은 문자가 와요. 그러면 그 선배들 이제 몇 개의 문자 내용인데 자, 너무 짝지? 글씨가 확대했어. 자, 이 학생 봐봐. 1, 2학년 때 화학의 히읗자도 잘 몰랐대.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어서 봐봐. 10점대도 받았어. 와, 대박이지? 모의고사에서 10점대도 받았었어. 그런데 새로 공부하기로 결심을 하고 12월에 이제 강의를 듣고 개념을 이제 잡기 시작하니까 5개념도 바로 잡히고 몰랐던 내용이 새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화학의 뿌리가 잘 잡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개념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학생 결국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했냐면 몇 점 받을게? 48점 받았어. 1등급이지. 그치? 10점대를 받던 학생들이. 그러니까 개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선배들 한 번 봐봐. 자, 이 학생도 40점을 받았는데 봐봐. 헷갈리는 개념들을 바로 잡으면서 자, 화학이 어렵다는 편견을 버릴 수 있었다. 점수가 든든한 과목이 되었다. 봐봐. 다 개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화학을 잘 못했다가 화학 속에 쭉 올라가는 학생들은 개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3 돼서 이런 걸 느끼는 것보다 자, 지금 너희는 너무 일찍 선생님을 잘 만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이 겨울방학 동안에 화학 1의 개념을 제대로 잡고 내신도 잘 보고 그럼 그걸 바탕으로 내년에 수능 대비도 다 잘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념을 이 겨울에 선생님이랑 정말 제대로 한 번 잡아볼 거야. 개념은 정훈구, 개념은 정훈구 이런 말 들어봤니? 포털에 보면 엄청 많던데? 근데 왜 그런 말이 있냐면 선생님이 개념을 정말 쉽고 자세하고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줘서 그래.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화학실력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는 거고 항상 감사하고 선생님이 매년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강의할 거거든. 자, 우리 같이 공부할 교재는 선생님이 교재 활용법 강의 따로 찍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교재는 자, 이 개념서는 어차피 고3이나 고2나 똑같은 교재를 써요. 같은 교재를 쓰는데 교재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다 해놨고 그리고 이제 내신에서만 나오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는 따로 찍어서 더 올릴 거야. 자료도 더 올려줄 거고 자, 그래서 내신에서 빈틈이 없게끔 왜냐면 이게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내신에 나오는 게 있어. 왜냐면 수능은 전 범위에서 20문제를 만드는 거고 내신은 지역적이잖아. 1학기 중간에서 1학기 중간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내신은 딱 그 범위에서만 문제를 선생님들이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20문제 이상 나오잖아. 그러니까 취업적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내신에만 나오는 게 있어. 자, 선생님이 그걸 알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자세하게 다뤄줄 거예요. 이 강의에서는 자, 그래서 교재는 같지만 강의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 공통인 부분도 있지만 내신에만 더 추가로 나오는 부분은 따로 설명을 더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세 권이 세트고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기본 세트로 구성이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추가 교재인데 물론 우리 교재 단어 문제가 있어요. 단어 문제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문제보다 더 풀고 싶다라는 학생은 이제 워크북 이제 다 비타민 교재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워크북을 이용해서 더 보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흥구단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이제 기본 암기 사항들을 반복할 수 있는 교재야. 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선생님이 전부 다 교재 활용법 강의에 지금 써놨으니까 찍어놨으니까 그걸 한번 꼭 참고해서 한번 보고 자,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를 위해서 우리 고1, 고2 학생들만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게 또 나온다. 자, 내신 대비 문제집이 따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1학기, 2학기 그렇게 해서 교재가 같이 나올 텐데 해설집 따로 있어. 해설집, 아주 자세하게 해서 한 권이 더 있어. 실제로 세 권이야. 그래서 1학기용, 2학기용 그 다음에 해설집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이 작년에는 이거를 강의를 안 찍었거든. 근데 그래서 그냥 문제집만 이렇게 해서 푸세요 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조금 좀 찔리는 마음이 있었어. 자, 그래서 올해는 시기에 맞춰서 대신 시기에 맞춰서 겨울에 찍을 게 아니고 자, 1학기 중간고사 여러분들이 공부 시작할 무렵 3월이겠지? 3월에 1학기 중간고사 왜냐면 4월 말 5월 초 보통 이 정도잖아. 그래서 한 3월부터 3월 중순 정도나 뭐 그 정도부터 미리 찍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1학기 분량을 찍어 놓을 거고 1학기 기말고사가 다가오면 또 찍어 놓을 거야. 1학기 기말고사 범위를 그 다음에 2학기 되면 2학기 중간 기말고식이 맞춰서 선생님이 다 이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이게 문제 굉장히 많아요. 첫 문제가 넘어. 그래서 이걸 다 풀어주진 못하지만 중요한 문제들은 작년에는 못해줬지만 올해는 꼭 해주려고. 그래서 내신을 대비해서 이 화학원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을 더 도와주고 더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자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이 중요한 거야. 자 화학의 시작과 끝은 뭐다? 아이 또 좋은 거야. 또 고마워. 자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이 겨울방학 동안에 선생님이랑 화학원 전 과정의 개념을 잘 잡아서 우리 내신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자 우리 1년간 내신 다 같이 화이팅 2년간 내신 3년간 내신